자 이제 양치하러 가볼까? 자 이제 양치 Vàい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볼까? 친구들 어떤 옷이 좋아요? 아하! 아이언맨! 아 맞다! 장갑을 깜빡했네 배고파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우와 맛있겠다 간식으로 바나나 먹어야지 잘 먹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볼까요? 으이 무서워 주사 맞기 싫어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어야 해요 졸려 친구들 우리 이제 꽃나라로 가볼까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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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knowled galax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